여러분들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날 선물로 한 종목을 또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설날 선물로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매일경제TV 생쇼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틀만에 PJ전자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제가 생쇼 출연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할 종목은 뭘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벨로프에요 벨로프. 자 벨로프 다같이 보이시면 일 써주세요. 자 벨로프 다같이 보이면 일 써주세요. 제가 오늘 장중에 벨로프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 들어오면 이점이 많아요. 제가 여기 아까 무료 카톡방하고 박병주 밴드에다가 벨로프를 장중에 1510원에서 1520원 사이에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하고 밴드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장중에 실시간 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추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격이 올랐죠. 지금 1545원이거든요. 벨로프 이게 그래프입니다. 벨로프가 이제 이 그래프인데 제가 장중에 벨로프라는 종목을 제가 장중에 1515원에 추천했거든요. 어디서? 무료 카톡방하고 박병주 주식밴드.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시면 더 장중에 받으니까 좋죠. 그리고 매도도 드리고 매도 신호도 드리고. 그러면 벨로프를 이거를 제가 이거를 1차 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는 1435원에 샀는데 이게 167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왜 추천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구체적인 건 이거예요. 중국 판호를 획득했는데 기술적 그래프로 보면은 이겁니다. 기술적 그래프를 보면은 벨로프입니다. 자, 벨로프라는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일까요?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일까요? 자, 올해 9월달, 작년 9월달까지 순이익이 30, 영업이익이 31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46억이 났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이번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계 게임사들한테 자국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그게 판호라고 그래요, 판호.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뮤 레전드라는 게임을. 이해 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봐야 하거든요. 자,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3,800원에서 1,000원까지 빠졌어요. 1,020원까지.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이 5,400만 주 이상이 터졌거든요. 자기 총 주식수가 4,780만 주가 되는데 자기 총 주식수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왜 들고 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저항라인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저항이죠. 어제 뚫고 오늘은 눌림목이죠. 오늘 눌림목. 그런데 지금 벨로프를 시간 외 거래를 보겠습니다. 시간 외 거래 사도 되겠네요. 지금 1,545원이거든요. 벨로프. 벨로프. 그래서 벨로프라는 종목.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추천하고 있냐면 벨로프라는 종목이에요. 코드번호 331520 벨로프.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드린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모레지 아모레지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 종목을 평균 단가 3만 3천 원대 추천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3만 7천 원까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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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원까지 왔어요. 벌써 10 몇 프로 왔죠? 그렇죠. 아모레지 아모레지도 여러분들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벨로프라는 종목 벨로프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한번 못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알아서 알아서 해결해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해결하세요. 내가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오늘 박병주 밴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벨로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생쇼 출연해가지고 또 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종목이 뭐예요? 제가 오늘 생쇼 출연해가지고 또 한 종목을 또 들고 왔어요. 뭘까요? 게임주 웹젠입니다. 웹젠 자 웹젠 자 웹젠이란 종목 다 같이 봐주세요. 웹젠 웹젠이란 종목 다 같이 자 우리 보이시면 일 써주세요. 웹젠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봐봐요. 이제 완전히 바닥이죠. 5만원에서 5만원에서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만 3천원대까지 빠졌어요. 무려 7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젠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앞으로 대바닥이네요. 웹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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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이란 회사는 돈을 잘 법니다. 중국을 무대로 해서 게임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무대로 해서 게임하는 회사입니다.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예요. 웹젠 웹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날 선물로서 설날 선물로서 웹젠이란 종목 웹젠 여러분들 웹젠 설날 선물로서 웹젠이란 종목하고 그 다음에 벨로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료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 매수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여러분들 리액션 같은 거 해주시고 또 피드백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거기다가 무슨 종목 산 거 올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규칙이에요. 자 5% 먹으면 파는 거예요. 5% 자 무료 추천주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료 추천주는 무료 추천주는 내가 오늘 벨로프를 벨로프가 오늘 벨로프란 종목이 오늘 1540원 샀다. 그러면 여기 이 5% 영역이 얼마입니까? 5% 수익이 나는 구간이 요즘에는 장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오래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1620원 1620원 넘기면 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무료방송을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